자, 반갑습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구요. 자, 빠르게 이번주 한주에 사안가 또는 급등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재료나 실적 요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차트적으로만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굳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차트 형태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눈에 계속 익히시면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3월 15일은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월 1주차 관심 종목이기도 하였죠. 이렇게 제시드린 빨간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제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를 취지받고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올라갔다면 그 부분을 다시 딛고 올라갈 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자, 요런 재료들을 빼고 차트적으로만 좀 본다면 자, 여기가 요렇게 밑에 있다가 여기가 한번 상승했을 시키죠.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여기 전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상가가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는데 이 장대형봉의 중심 정도를 지켜주느냐. 그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 중심 부분에서 이렇게 십자도지가 발생을 하였죠. 그 다음에 이 십자도지의 상방을 돌파를 하고 이 20선을 장을 받고 있다가 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정을 줄 때 이 전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 그리고 저점을 올려가는 형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그 중요한 자리를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올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 돌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 고점, 고점 돌파, 지지받고 20선 돌파, 추세 20선 돌파, 매수 위치로 괜찮은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나 여기 아침에 20선을 돌파를 할 때 이런 위치가 좋은 위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밑쪽에는 대성 창투에 상승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역시 전 고점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조정, 대성 창투도 60선 근방에서 한 번, 두 번 지지, 여기도 대림 제지도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고 20선 아래에서 20선을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추천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장 종료된 지 얼마 안 됐죠? 해서 급하게 찾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요일 16일은 네오토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저는 이게 보입니다. 5,000원 라운드 피규어. 여기가 이제 5,000원이죠. 이 5,000원을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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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파, 5,000원 지지 반등, 5,000원 지지를 하고 넘어서는 이 라운드 피규어가 중요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라운드 피규어에서 저항 받던 부분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지지를 할 때마다 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2평선을 줄입니다. 노란색 20, 녹색 60 이렇게 줄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던 주가가 6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하죠. 단봉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60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선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매수 위치로 유용한 부분은 5,000원 지지를 확인해주고 60선 지지를 확인해주고 난 다음에 20선 돌파라는 이런 모습이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유용한 위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쌍용량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네오토 보시면 전저점을 깨는 한 번에 큰 하락, 그 다음에 급반등 나오는 모습, 쌍용량해도 전전점을 깨는 급하락, 그 다음에 급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60선까지 조정을 주고 20선 돌파, 여기도 60선까지 지지를 주고 이제 20선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수요일은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아이진에서 중요한 차트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비슷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 고점 찍고 내려온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 됩니다. 박스권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 지지받았던 부분 역시 만원 라운드 피규어. 계속해서 라운드 피규어는 중요한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다시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 되는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중심부분까지 반등하고, 하락 다음에 천천히 U자 0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상승을 하고, 큰 하락을 주고, 그 다음날에 또 이렇게 조정을 주었는데, 자, 이 부분이 여기, 이 하락했을 때의 최고점, 전 고점 부분을 지지를 받고, 수레, 상가, 그리고 전 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추세, 삼각수렴의 형태를 여기서 돌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추세를 지지받고, 다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20, 60, 120 다 꼬여 있는 것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뭐, 내려갈 때마다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 크게 겁을 주었죠? 밑에까지 꼬리가 싹 달리면서, 근데 이런 추세를 지지를 받고, 그 다음날 다시 20선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단기적인 맴배 위치가 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놓치고 바로 상승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주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단봉이 나오는, 이럴 때에, 또 단기적으로 짧은 매매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종목으로 태웅 로직스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 종목은 아이진과 같이, 이렇게 긴 박스권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여기 흐름만 좀 비슷하다, 이것을 좀 찾아봤고요. 자, 아이진에서는 상승하고, 20이탈, 60이탈 하면서 120까지, 장기 평선까지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저점을 서서히 올리면서, 이 꼬여져 있는 이 평선들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돌파한 지점이, 상승 직전의 모습이죠. 자, 여기도 상승하고, 이 평선 다 깨고 내려오면서, 장기 평선까지 내려오고, 서서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수렴의 형태의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목요일 보겠습니다. 18일이고요. 대원화성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화성의 목요일 상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정말 조용한 모습입니다. 봉들이 정말 작죠. 이런 걸 단봉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격도도 계속해서 좁은 상태로, 20, 60이 평선에 거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기서 그냥 머물러 가는 형식을 보여주는데, 은근히 우상향을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고점, 전전고점이 있는데, 이런 고점을 그어보면, 이렇게 고점과 멀어졌던 이 위치가, 이렇게 점점 올라오면서 점점 가까워지죠. 알게 모르게 전고점과 가까워지는 모습,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전고점에 한번 찍어주고, 다시 내려와서 20선 부근에서 십자도지 만들어주고, 그 부분을 돌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슷한 종목으로는, 지란지교 시큐리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고점 만들고 고점 만들고, 서서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와서 20선 부근에서 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9일 오늘 금요일로 보겠습니다. 바이오 다이는 상장한 지 3일째라서,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리액스 솔루션 상한가 간 것은, 지금 동전 중, 올라가기 전에, 400원, 500원 하던 것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해성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산업을 여기까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안에서 주가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은 여기, 여기 이 부분이 되고요. 역시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점과 거리가 멀다가, 점점 좁아지는 형태, 고점을 향해서 다시 향하는 형태, 이런 큰 그림도 잘 읽어볼 필요가 있고, 역시 여기도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즉 고점 찍고 내려오다가, 만원 반등, 만원 반등,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다른 동네입니다. 아랫동네, 위동네, 이렇게 박스고, 이렇게 박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정도 되는 여기가 이제, 하나의 지지 라인 선이 되는데, 여기서 놀다가 올라가고, 여기 위에서 이제 놀아주면서, 내려갈 때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밑쪽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20, 62평선 두 개 돌파 다음에,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로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이 레벨의 밑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는, 이 단봉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20, 60 돌파, 여기가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종목으로, 리노스를 한번 골라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가 아랫동네, 여기가 윗동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여기를 두고, 지지, 지지 받고, 이 부분은 일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60 돌파가 중요했죠. 그래서 20, 60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똑같다, 그런 종목은 없죠.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가는 종목이, 뭐 리노스로 보이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자. 좀 더 차트를 눈에 더 익힐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주말에,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한번 돌려보시면서, 차트를 눈에 한번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큰 성과 중요하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근시한 적으로 가시면, 계속 넘어질 확률이 더 크거든요. 조금 길게 보시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